브레이크 일반 차들은 안 지켜요. 같이 속도되면 안 돼. 30km 넘잖아. 일반 차들 걷는 것도 아니겠는데요? 도로주행은 약간 운치기상이에요. 장래 기능하고 틀리게 도로주행은 약간 운치기상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까. 너무 시간이 짧죠. 6시간이. 그죠? 아니 기어 놓으면 안 돼. 지금. 10초 걸리잖아. 앞차들이 안 가잖아. 타가 많이 밀려있잖아. 그죠? 앞에 트럭 움직이는 거 봐. 자 이제 기어 놓으세요. 왜 못 가냐? 시동 꺼져. 시동 꺼져. 브레이크 떼고. 브레이크 떼고. 왜? 뭐야? 플레시 말고. 뭐지? 왜 이렇게 피하지? 왜 접수서가 났어? 보존한 거야? 브레이크 떼고. 이 차 왜 안 가고 있는 거야? 브레이크 떼고. 브레이크 떼고. 브레이크 떼고. 브레이크 떼고. 플레시 말고. 브레이크 떼고. 그 차 뭐야? 기다려봐요 확인해보고 자고 있는데 나 2단 넣고 왜 자지? 왜 낮에 자고 있어 아예 제끼고 아 진짜요? 응 중리해 자고 있어 잠 어떻게 해 완전히 깊이 잠들었는데 이제 깨었어